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총회가 153 전도 콘퍼런스를 서울 신생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전도라면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는 이런 성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153 전도운동본부 유영삼 기획위원장은 153 전도운동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을 따르는 생명운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콘퍼런스는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의 강의와 현장전도, 결단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지난 2월에 153 전도운동본부를 설립한 뒤 1만 교회 확장, 5만 전도 헌신자 양육, 3만 300만 성도 전도를 목표로 153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